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고는 포토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나누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열리라 이는 너희의 믿음에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알림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의주시고 부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와라 그리하면 주시라 야고고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